내가 좀 덩치가 있잖아 그리고 좀 와쿠가 뭔지 알지? 약간 좀 무섭고 쫄쫄쫄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거든? 내 얼굴이 약간 포스가 있어 내가 보여질 표정 너희들 밖에서 나 마주치면 한 마디도 못해 할지 간 내가 버스 두 자리 있는 자석에 앉을 때가 있거든? 그러면 내가 먼저 앉잖아 그럼 사람들이 내 쪽으로 안 와 왠 줄 알아? 쪼니까 내 포스가 있으니까 못 앉는 거지 사람들이 니들 옆에는 잘 앉지 나는 니들이 내 옆에 앉잖아? 그럼 그냥 니들 자리에 그냥 내 거글로 두 자리로 써버려 바로 쩍벌하고 알겠어? 그러니까 개기지 말라고 잘해 잘 표정 잘 괜찮게 지으면 쩍벌까진 봐줄게 그 대신 1.5석은 쓰긴 할게 알겠지?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